안녕하세요 여러분 푸우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봐 주셨던 푸우가 먹는 간식들 전체적으로 소개시켜 드리면서 중간중간에 주의사항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두 직접 구매했고 자세한 정보는 아래 더보기란에 남겨둘게요. 자 먼저 훈련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모이스트 미니볼 이게 훈련용으로 참 괜찮은 게 크기가 딱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훈련용 간식의 크기입니다. 트레이닝이라고 써 있는 것도 보이시죠? 이렇게 작게 나오니까 아이들한테 적은 양으로도 많은 칭찬을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적정량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특히 훈련용 간식의 경우에는 여기 성분표를 보면 소맥분이라고 종종 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밀가루 성분입니다. 알러지를 유발하기 쉬운 원료라서 많이 급여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간식을 많이 먹으면 사료를 안 먹을 수도 있고요. 비만이 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 나이와 무게에 따라서 적정량을 꼭 지켜서 주시기 바래요. 두 번째는 내추럴 코어 오리 가슴살입니다. 이거는 아까 간식이랑은 또 다르게 작게 잘려있지가 않아요. 번거롭지만 조금 잘라서 주셔야 하는데 그래도 이거를 제가 꼭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기호성 때문인데요. 기호성에 좋은 간식은 당연히 아예 집중력을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조금 어려운 훈련, 복잡한 환경에서 많이 사용하고는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간식은 원재료가 확실합니다. 오리고기는 알러지가 적은 단백질 원이라서 눈물이 많이 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급여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글리세린은 간식을 보습해주는 역할을 해요. 식용 글리세린인 야자유를 사용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안전한 원료입니다. 자 딱 한 가지 잘라줘야 하는 번거로움 말고는 딱히 흠볼 데가 없는 좋은 간식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고구마 간식입니다. 자 이 고구마는 수제 간식으로도 만들어주기가 쉬워서 직접 만들어준 적이 몇 번 있는데 이 간식을 보고 수제 간식을 그만 만들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원재료 멍을 보면 고구마가 100%입니다. 그냥 고구마예요. 더군다나 이렇게 잘려서 나와요. 고구마는 아이들에게 알러지 걱정도 적고 황금똥을 볼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간식이에요.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가 변의 상태를 보고 알 수 있을 만큼 조금 무르는가를 자주 하는 아이들에게 정말 추천드립니다. 강추! 하지만 고구마 간식도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당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고구마 간식을 먹고 나서는 양치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최소한 덴탈검이라도 먹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로 이렇게 세 가지 골고루 훈련용 간식으로 급여해주고 있고요. 참고로 비스킨류는 훈련용 간식으로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이렇게 부스러기가 많이 나오고 집중력이 쉽게 흐트러집니다. 자 이제는 건강관리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 인트라젠입니다. 이게 소화제인데 아이가 뭔가 잘못 먹었거나 속이 안 좋을 때 설사를 할 때가 있잖아요. 이거 하나면 설사가 거의 대부분 멈춥니다. 실제로 푸우가 어릴 때 땅속에 있는 음식물을 막 파먹고 설사를 달고 살았습니다. 만성장염에 걸릴 뻔했었어요. 우연히 인트라젠을 알게 되었고 이거를 복용해준 후부터는 설사를 거의 하지 않아요. 그만큼 이 인트라젠은 장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수의사 선생님도 인트라젠은 괜찮다고 추천을 해주신 만큼 믿고 추천드리는 첫 번째 건강관리용 간식입니다. 이거를 급여하실 때는 그냥 이렇게 손에 담아가지고 주셔도 잘 먹고요. 안 먹는 아이들은 간식에 섞어주시거나 사루에 뿌려줘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베개 덴탈껌 이게 하얀색이 있고 초록색도 있어요. 하얀색은 피부, 피모 관리에 좋고 초록색은 치아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이 덴탈껌이 좋은 이유는 알러지를 유발하기 쉬운 고기, 우유, 소맥분 이런 원료가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개껌 중에는 정말 알러지를 유발하는 성분이 많은데 그런 성분이 없는 개껌을 찾다 보니까 이 베개 덴탈껌을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가격 대비 양도 많고 하루에 한두 개씩은 꾸준히 급여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인이라는 간식이에요. 성분이 좋기로 유명하고 실제로 후기도 보면 다 좋더라고요. 피부, 피모, 모량 이쪽으로 좀 특화되어 있는 간식입니다. 실제로 푸우가 옛날에 제가 좀 빗질을 잘 못해줬을 때 정수리 쪽에 탈모가 왔었어요. 그때 이제 미용하시는 실장님께서 회복하는 데 좀 오래 걸릴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인 영양제를 먹으면서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탈모를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량이 확실히 늘고 털에 윤기가 흐르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닭고기가 들어가 있어서 닭고기 쪽으로 알러지가 심한 아이들은 급여하실 때 조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나추라 노리씨 강아지 껌입니다. 이거는 사실 그냥 재밌어서 소개시켜 드리는 건데 다양한 효과가 있다고는 나와요. 하지만 모양이 너무 귀여워요. 보시면 공룡 모양이에요. 재료도 안심이 되는 재료들로 해가지고 알러지 걱정도 크게 없고요. 괜찮은 강아지 껌입니다. 아... 먹어. 자, 지금까지 푸모가 먹고 있는 간식들을 총정리 한번 해보았습니다. 모든 간식은 적당히 주셔야 하며 간식을 많이 먹은 날에는 사료를 그만큼 조금만 주세요. 간식을 통해서 여러분과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슬기로운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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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